강원도 홍천원조민부동산 토목공사는 아래단, 윗단, 중간단이 되고요 웬만큼 토목이 되어있고 들어오는 길은 6m로 되어있고 동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구그림 높은 산들도 있고 물이 좋은 계곡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산행이라든가 물놀이 다니기도 좋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인터체인지에서 차로 20분 안쪽에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10분 정도 안쪽으로 나가시면 서성면 시내가 있어가지고 병원, 관공서, 시장 이런 생활 편의시점들이 가까이 있고 편의점, 마트, 식당 이런 것도 다 주변에 있어가지고 생활 여건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토질이 마사토로 되어있어가지고 배수도 좋고 나중에 텃밭으로 농사짓기도 좋고요 땅모양은 직사각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단공사를 해 놔 가지고 하단이랑 상단은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하시면 바로 집 짓고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주변은 보시면 소나무, 잔나무 이런 침략수산으로 되어있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에 전망도 확 튀어있고 해도 하루종일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토질이 마사토로 되어 있어가지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왕이 허가를 득해서 바로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아래쪽에 들어오는 도로는 6m로다가 넓게 잡아놔가지고 도로 여건도 상당히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집 짓을 수 있는 건축허가 낸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 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매매토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서봉사 계곡 계곡물이 되겠습니다 바위도 좋고 물도 좋고 소나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매매토지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우름 계곡이 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지금 비가 온 상태라 가지고 수량이 많고 아주 물살이 세차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자도 있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도 대여를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이제 물러길이 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twenty-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